스타들의 이혼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신경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대중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 이혼 사실을 밝힌 서유리, 선우은숙, 황정음, 이윤진 이들 모두 이혼 후 신경에 대해 속 시원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응원하는 이들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 이범수와 이윤진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꼬부부로 소문난 데다 자식들도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었기에 이혼 소식 자체만으로 충격을 자아냈는데요. 이후 이윤진이 자신의 sns에 여러 게시글을 게재하며 폭로글을 이어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윤진은 이범수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음을 밝힌과 동시에 이혼 사유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들을 폭로했습니다. 이범수의 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을 밝히며 대신 기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범수가 회피와 도망으로 1년째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재정위기와 고부갈등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범수가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어 자진신고했다는 추가 폭로글을 게재했습니다. 한 번 공개된 글은 온라인 상에 영원히 박제되는데요. 자녀들의 얼굴 또한 방송을 통해 노출된 적 있기에 이혼 과정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황정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황정음은 지난 2월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습니다. 황정음의 남편 외도 폭로로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추녀야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하면 안되라며 상려로 추정되는 일반인 여자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캡쳐된 사진에는 일반인 여성의 계정 아이디와 게시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황정음의 남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황정음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일반 분의 게시글을 게시해 당사자 및 주변 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지만 얼마 전 이혼 조정 협의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소프리쇼 동치미에서도 이혼 후 너무 후련하고 좋다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유리는 자기 관리에 소홀했던 전남편을 언급하며 보고 있는 저는 굉장히 괴롭다. 여자들도 관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솔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재혼부터 이혼까지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선우은숙과 유영재를 둘러싼 이야기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부부의 속사정을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러운 얘기라면 시샘을 받기 마련이고 나쁜 얘기라면 차곡차곡 쌓여 부메랑이 돼 결국 자신들을 겨냥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상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사전에 의도된 연출에 따라 실제 모습이 심각하게 왜곡되기도 하죠.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가 파경을 맞은 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치미에서 선우은숙은 이혼 심경을 전했는데요. 한마디 한마디 말해 행간에서 선우은숙의 고통스러운 심경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유영재에게 속았다는 걸 인정하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자신이 상혼 대상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8일 만에 초특급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속내도 밝혔는데요. 결혼을 목적으로 본 모습을 감췄다면 이는 사랑을 가장한 기만입니다. 그리고 논란 이후 라디오 생방송을 이어오던 유영재가 결국 하차했는데요. 이혼 소식이 전해진 뒤 유영재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분의 바람과 희망과 응원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한 탓이다. 내가 못난 탓이고 아직 수양이 덜 된 나의 탓이다. 나도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의 연식도 있고 삶의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행간의 마음을 잘 읽어내시리라 나는 믿는다고 말을 아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히 그가 라디오를 통해 심경을 전하고 끝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청취자 게시판에는 유영재의 하차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쏟아졌고 결국 경인방송은 유영재의 하차를 알리게 됐습니다. 하차 공지가 올라온 19일 방송에서 유영재는 만남도 예의있게 시작해야 하고 이별도 앞으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격시깃고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싶다며 특히 내 업보라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특히 유영재는 개인적으로 속도 상한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할 말을 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한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차 전 마지막 생방송에서 유영재는 2022년 3월 14일 첫 만남부터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동안 받은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첫 곡으로 산호라면을 선곡하여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유영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으로 그의 방송생활의 시작과 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가 라디오쇼 하차 후에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팬들과 만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청취자의 변명으로 들린다는 지적에 유영재는 내 입으로 변명한 적 없다. 침묵을 선택했다며 사생활을 여러분에게 알려야 할 이유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침묵 속 행간을 잘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그의 말대로라면 공식적인 라디오 방송에서는 프로그램과 방송국 전체에 피해를 둘 수 없기에 그가 침묵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은 그의 이름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꾸미는 것으로 채널 특성상 사적인 얘기도 다룰 수 있죠. 그러나 이와 별도로 이혼이란 영역은 사생활이기도 하기에 유영재가 침묵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가운데 선우은숙이 아들 부부의 갈등 대처법과 관련해 언급한 이야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결혼한 아들이 사고 치면 부모님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질문에 선우은숙은 며느리가 대처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우은숙은 좀 지난 얘기인데 어느 날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하더라. 왜 했더니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아들과 식사하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며 깜짝 놀랐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낸 지인이 문제다. 식사하는 당사자가 부부가 아니니까 그냥 사진을 찍어서 며느리한테 보낸 거다라며 지인의 속단에 대해 언짢아했습니다. 선우은숙은 그때 아들이 누구를 좀 만나러 간다고 말했지만 상대가 여자라는 말은 안 했던 거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사진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는데요. 이어 나도 그때는 사진 보고 어머 미친 엑스 아니야? 이게 뭐니?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처신을 너무 잘했다며 최선정의 대응 방법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당시 최선정은 사진을 보내온 지인에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오빠 식사하러 나갔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맛있는 거 먹어? 라며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하는데요. 선우은숙은 나중에 아들이 집에 와서 며느리가 사진에 대해 물었더니 회사 비즈니스 때문에 만났다고 했다더라. 여자라고 말만 안 한 거고 일 때문에 만난 건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며느리가 각서 한 장을 받았다더라. 여자를 만나면 만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가라고. 며느리가 나도 사회적 입지가 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었다. 그러니 이런 부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대화로 잘 풀고 처신을 잘해서 둘이 잘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불화는 잘 넘겼지만 아쉽게도 본인의 결혼생활은 다시 파경을 맞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라며 이번 일을 통해 읽기만 한 것이 아닌 얻은 것도 있길 바라겠습니다.